우리 날 주수경국을 증명하게 하는지 주리 주리 마하 주리 주리 마하 주리 주리 마하 주스리 삼아 오 방역 내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 지론 나무상만 다 못하나 몸 두루 두루 진리 삼아 나무상만 다 못하나 몸 두루 두루 진리 삼아 나무상만 다 못하나 몸 두루 두루 진리 삼아 흥분을 펴는 개성이 없이 심히 깊은 기념한 법을 백천만 겁친 한들 얻지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주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하라 되이다 법장을 연한 지 너로 말하나 말하나 나무상만 다 못하나 말하나 말하나 나무상만 다 못하나 말하나 천수천안 가는 보살 강대하고 겁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대한 일을 전하옵니다 자비로운 간지음께 전하옵나니 갱신 몰려 혼만 잡어 갖추시오 천천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강경 비춰주시오 진실하온 말씀 중에 자라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리시오 건가서 권지체없이 잃어주시고 모든 제 엎드리 기리 없애 주시네 철령들과 소년들이 허로하시오 백천상배 한 순간이 이루어지네 이 다라니 지진 몸은 광명당이오 이 다라니 지진 마음은 신통당이오 모든 건 내 시선에 고 고해를 건너 고리도에 방평문을 엎드려 제가 이제 지성하고 기하오니 온갖 속은 마음 따라 들어주이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제 법을 벗어서 속히 알아주이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지혜는 벗어서 속히 알아주이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모든 중심 어서 속히 알아주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제 법을 벗어서 속히 알아주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지혜는 벗어서 속히 알아주다 자비하신 안세음 깨기하오니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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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서 속히 알아주다 장기하오니 장기하오니 고통을 벗어서 속히 알아주다 아비설로 빼두르고 수라세게 지나가면 악한 마음 손에 기고 축생세게 지나가면 지제절로 걷어지고 나무판 세운 모살마살라무 대세지 보살 마살라무 충주 보살 마살라무 요일은 보살 마살라무 랑우 대림 보살 마살라무 랑우 안자지 보살 마살라무 충치 보살 마살라무 랑우 만울 보살 마살라무 랑우 술 보살 마살라무 랑우 다리 보살 마살라무 보살 마살라무 랑우 대대 보살 마살라무 랑우 pintar mat millimeters 랑우 원rang 추면 해따라 네 눈물와 달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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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시따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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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베푸시옵가고 하소서 제 역을 내부치는 태종 지난 세월까지은 모든 암업은 옛적부터 담진 지름을 위함하소서 뭔가 맑아 상상으로 지은 사원이 지나 이제 모든 제 역참에 나무창 대역장 보성장 불폭한 목마율두 부하리 제양마차 재료왕 불폭한 마사유 지니덕불 근강경강수복기산불 고강월천명조람불환이장마니 부지양승왕불사사올불환이장 고강월천명조람불 기상破사옥 고강월천명조람불 고강월천명조람불 오랜 세월 사인 제어가 생각이 없어지니 바람 불이 타버리듯 당김없이 사라져네 제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지도밖에 없어지니 도둠제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제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자게 하네 오음 살바 모차 모치 사다야 사바 오음 살바 모차 모치 사다야 사바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찬송 1장 찬송 2장 찬송 2장 하나님의 운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육자 대명광기야 어흥만 간매흥 어흥만 간매흥 어흥만 간매흥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육자 대명광기야 어흥만 간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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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만 간매흥 어흥만 간매흥 제가 이제 주제주를 지성하오니 우리 심을 바라나오니 그 흥만 세우고 싶니 점점 지혜 어서 속히 밝아지요 모든 공동 남김없이 상치하오 수승한 복 두루두루 상하오 모든 중생의 기다름을 이뤄지라 부처님께 바랄한 열까지 오로나오니 사막도를 기리어 있고 탕진치 clear 상 적심을 서길히 끓는며 그을 꼭 쓴 상도 이름 항상 듣고서 계정에 사막도를 들서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듣고 헌컨대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포진 낙세계에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지내라 검색의 모든 고흡도 머물러 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사완이었으며 검색의 모든 고흡도 머물렐라 EEEEEE 케어 principe 자상의 분배를 끊어오리다. 자상의 본문을 빼버리다. 자상의 불토를 빼버리다. 자상의 분배를 끊어오리다. 자상의 분배를 끊어오리다. 자상의 분배를 끊어오리다.